제11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7일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들은 현재 도입한 패트리어트 유도탄보다 성능이 향상된 팩3 MS 유도탄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트리어트 팩3 유도탄 2차 사업은 대공방어용 패트리어트 팩3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열린 제115회 방사추위에서 유도탄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고,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도입하는 유도탄의 종류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패트리어트 팩3 MS2탄을 미 정부로부터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계획을 심의 오결하였습니다. 결정한 기종은 팩3 MS2탄인데,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팩3 CRI탄을 개량해 사거리와 요격 고도를 50% 이상 증가시킨 기종입니다. 따라서 팩3 MS2탄이 도입되면 최대 고도 40km에서도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TICN, 즉 전술정보통신체계 중 다기능 무전기를 초도 양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야전 운용시험에 필요한 만큼 생산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기능 무전기는 과거 음성 위주의 무전기에서 탈피해 데이터 무선통신 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